시상은 한국모델협회, 레알 프리마스크 축구단 구단주, 레알 성요외과 이재승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0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 스타상 싱가포르 시상자는? 게리 테이 그리고 쉐릴 코우 축하드립니다. 네, 게리 테이와 쉐릴 코우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컬렉션 무대와 티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끼와 재능을 펼쳐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모델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어의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도 기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OK, thank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 are really very honoured to...